어...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안내 말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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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주기가 됩시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근아이죠. 유동근아이. 1학년 2반인데 검정색 잔바를 입은 유동근아이를요. 우리 정문 쪽 초소에 보호 중입니다. 혹시 보호자분이 계시면요. 정문으로 가셔서 유동근 학생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CLC입니다. 네. 멋졌죠? CLC의 도깨비 들었습니다. 우리 CLC가 얼마전에 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콘서트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벌써 3주년이 됐어요? 네. 오 진짜 빨리 됐다. 어떤 콘서트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CLC가 3월달에 3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3주년 기념 팬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로 있는 소화당료인 곁에 식구들을 모시고 의미있는 기부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우리 CLC가 그 미모만큼이나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팀이라고 왜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에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뭔가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이유가 마음도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저희 CLC가 크리스탈 클리아의 약자로 그렇죠. 수정처럼 맑다는 뜻이고 그렇죠. 크리스탈처럼 변치 않겠다는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노래나 외모나 마음이나 수정보다 더 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 CLC의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곡은 저희 도깨비 때 수련곡인데요. 즐겨라는 곡인데 다 같이 즐겨주세요. 즐겨! 박수! 주세요! 오우 우리 CLC가 너무 상쾌해 앞으로 좀 와주세요. CLC! 앞으로 와주세요. 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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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감사합니다. 와아 아 어떤 기분일까? 우리 CLC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힘을 드리려고 왔는데 힘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면 드러분들한테 힘을 드러 왔는데 네. 와아 네. 2018 제8기계화 보병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 군장벽을 위한 WBS 오는 방송 특집 공개방송 청춘은 희망이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 보병사단인 제8기계화 보병사단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저희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CLC의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어 저희의 마지막 곡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블랙드레스라는 와우 자 우리 CLC 블랙드레스를 한 곡 더 정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그맨 조인호였고요. 장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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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